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키워서 포르말린 같은 거로 불활성화해서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과거에 파스테르 시대부터 써왔던 것이고 지금도 일본 내연백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도 불활성화 백신이 대부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백신이 지금 시노백, 시노팜이 불활성화 코로나 백신입니다. 브라질이나 인도에서 한 72%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그리고 불활성화가 잘 안되면 이것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 경우 감염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헨스먼트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높은 고유난도의 기술은 아니죠.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mRNA 백신과 DNA 백신은 핵산 백신이죠. 스파이크 단백을 지령하는 핵산을 합성해서 만드는 건데 화이자 모더나가 mRNA 백신이고 또 이노비오와 국내에서 지금 임상하고 있는 제넥신 이런 백신들이 D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이 이미 화이자 모더나에서 효과와 안전성 입증이 입원이 돼서 상당히 게임 체인저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DNA 백신은 안전성은 좋은데 아직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상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러시아의 스푸트닉 브이브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아스트라 백신 임상 결과를 보면 mRNA 백신 보다는 효과는 mRNA 백신 95%인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 70% 정도로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재조합 백신은 지금 노바박스라든지 또 단백질 백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SK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임상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